스무 살 때 같이 살던 형이 음악하는 형이셨는데 타투도 할 줄 아신다 해서 마침 기계도 있어가지고 그 형이 근데 사람한테 해본 적이 없다 해서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받았었습니다 Q. 타투도 할 줄 아신다? 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신났었는데 어 나도 타투라는 걸 해보는구나 근데 약간 이제 그 바늘... 에잉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좀 아플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안 아파서 괜찮아 했었던 것 같아요 Q. 타투도 할 줄 아는 게? 어... 처음에 한 게 이제 이 Let the kids stay low라고 써져 있는 이거를 처음 받았었어요 제가 클럽에 스키모라는 크루가 있었는데 이제 그 크루의 약간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띄엄띄엄 낙서 같은 게 많이 채워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되게 낙서 같이 각 잡고 하는 거를 뭐랄까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낙서처럼 이렇게 그냥 막 그리는 그려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Q. 타투도 할 줄 아는 건가요? Q. 타투도 할 줄 아는 건가요? Q. 타투도 할 줄 아"; Q. 타투도 할 줄 아는 건가요? Q. 타투로 할 줄 아는 건가요? 엠블럼 자체가 너무 예쁘고 그래서 3개가 넣었고 레인보우 식스 시즈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엘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를 제가 많이 하고 되게 잘 할 수 있는 캐릭터였어가지고 그리고 엠블럼 자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3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미에라고 이토준지라는 작가의 만화에 나오는 이상한 여자인데 그냥 뭐랄까 설정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여기 있다 3개 넣어 야자수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클럽에서 기모의 약간 상징 같은 거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거 하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새겨넣는 게 이건데 그때 타투를 했고 그리고 제 타투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이 타투인데 이게 약봉지 그림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뭐랄까 좀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뭔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아는 타투이스트가 있는데 꼭 작업을 해 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갔었을 때 받은 건데 그때 이제 이 타투를 받으면서 뭐랄까 그 타투이스트 님이 여기 이제 이게 약이잖아요 약봉지라서 이 약에 색을 칠하실 때 약 들어갑니다 하면서 칠하셨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 뭔가 그거를 받으면서 생각이 뭐랄까 약을 먹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받는 동안에 제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새겨질 때마다 좀 생각을 되게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쓸데없는 생각들 뭘 해야 할지 방향을 잡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았던 거라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타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왓츠맨의 왓츠맨이라는 만화에 로어쉐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되게 뭐랄까 매력적인 캐릭터였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 그 캐릭터의 상징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것들 그냥 게임 말고 만화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많이 새겨나온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들 다음에 하게 된다면 뭔가 캐릭터를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생각 없고 뜻도 없는데 그냥 보기에 이쁜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낙서 같은 것처럼 부모님들이 허락을 해서 부모님들이 허락을 해서 부모님들이 허락을 해서 타투를 받는 거라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있는 거를 새겨 넣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저는 후회할 일이 나중에라도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왕 할 거면 이쁘고 멋있는데 진짜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약간 나중에 상처 안 받을 수 있게 그냥 완전 멋있는 걸로 뜻도 없는 걸로 받으시길 바래요 저는 손등이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손등 하면서 무슨 컨텐츠를 찍었어야 했는데 제가 이 손등 타투 받으면서 레버랩 컨텐츠 안 그래도 아픈데 뭔가 더 수치프리라 그러나 좀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손등이 제일 아팠어 이렇게 고통스러워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